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펠랑키2메일의 챌린지입니다 오늘은 좀 더 잘하면 좋겠죠 다시 이 친구랑 갑시다 오케이 이거 혹시 빠를 수 있을까 아 까비 빨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뭐 이런지 아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럼 하 저를 못 잡아 천천히 이 아 깨내 콩이 봐 나이스 잘 됐어요 우리 예은 잡을까 어떻게 해볼 아 그냥 여기 여기 오 오케이 어 까비 아 이렇게 하면 돼 하이 하이 잘 됐습니다 우리는 하트 아니 저는 특별히 저는 하트를 좀 필요하죠 항상 무슨 이생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여기 아무도 없네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아 오케이 나이스 잘 됐어 예 그냥 다시 여기 뭐 있을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이 레벨 1 1 끝났어요 그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오 여기 뭐 박스 있어요 박스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한 번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수류탄만 오케 근데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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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 잘됐고 오케 잘됐어요 여기 돈이 좀 있고 여기 돈이 좀 있고 아 아 아 고양이 안녕 아 고양이 안녕 음 수류탄 어디 어디 정도 이건 너무 가까이였어 아 아 오케이 너무 가까이였어 아니 아직 살아있어 다행이다 근데 일단 우리 어디 있어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 박스 있어요 저는 그 박스 받고 싶어 아 돈밖에 없네 오케이 아마 여기 사용할 수 있을까 나이스 아 처음으로 이거 열고 있어 그거 뭔지 몰라요 한번 볼까 오케이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나가자 지금은 그냥 우리 고양이 찾을 수 있으며 지금은 그냥 우리 고양이 찾을 수 있으며 아 아 그거 못 봤어 그거 못 봤어 가위 근데 고양이 있으니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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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하트를 돌아받을 수 있어요 하트를 돌아받을 수 있어요 하트를 돌아받을 수 있어요 돌아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요 네 여기로 오세요 전 고양이 고양이한테 공역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나갔어요 저는 한번 그 가게를 들어갔어야 했어 까비 까비 전 고양이 이미 틀었어요 어디 있을까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깄네 그냥 오 오케이 이쪽으로 한번 갈까 아 큰일이네 여기 있어줘 위험할텐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음 EMP 하고 싶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야되니 꺼져 여기 위에 뭐 있어 가 아무것도 없는데 네 당신 다시 태어나죠 한번 다시 나이스 깼어 저거봐 저 애들 좀 위험합니다 한 명 잡았고 오케이 나이스 잘 됐습니다 여기 뭐 좋은거 있는지 스프링 슈스 살까 점프를 좀 더 잘 할 수 있나 아니면 다블 점피스 아니 괜찮은데 아 여러분 오늘은 좀 더 잘하네 왜 그런지 카메라 없어서 그런지 그런지도 몰라요 아님 모르겠는데 한번 말해주세요 댓글에 캠.. 추가하면 더 짐인지 짐이 없는지 전 또 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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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